안 웃어 고마 야 어서 야 동현아 나와 어 개토랑 같이 있어 지금 아니 그냥 우리끼리 숨준다는 데 하나 잠 없어 볼까? 클럽? 에이 내가 한 번 더 잠을 거잖아 일 끝나서 친정과 혼자 매일은 너는 더 여일이니까 일 얘기 사는 애기 재미난 애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 밤 숨기 후니올라 어머미 산에 눈물 긴 결국엔 여자 척척해서 서로의 전화길 건네 먼 험한 옷을 비져보지 너는 지금 너의 잔인 악기야 눈둔 없는 문자를 돌려보지 난 어떻게 해볼까란 뜻은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니 배로워서 그래 술자리가 끝나가 선차로 이동하기 전인 내 문자 시작 시작 1분 7분 1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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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배화에만 태우는 지금 답 잠겼어 오빠라 남친 생겼어 늦었어 늦었어 좀 행진 연락하지 그랬어 담배화 그냥 담배화 제발 후회할 걸 알면서 저 여자친구에게 너는 지금 너의 잔인 악기야 응급하는 문자를 보내보지 난 어떻게 해볼까란 뜻은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니 배로워서 그래 나 진짜 술 마주러 가면 왜 끓여가 그 눈치 가로뽑자 몰라 남의 꿈에도 왜 부르든지 갑자기 허전해 저건 뭘 걸어내 지겹기 적은 오늘밤 나 자존심 다 버렸네 저 여자친구한테 더럽게 잘라줄테 봤지만 그녀는 버럭게 나 진짜 저렇게 언제까지 이럴래 미안해 갑자기 외로운 거로 느낌이 걷덕덕거리가 너의 거리저걸 담아 수시고 다녀온 거래걸이 다 또 잠들었어 프라이머비가 텐션 떨어진다 동훈아 넌 전이가 이제 해가 나온 시간 이때가니까 눈이 눈뜻하기라 드는 기대감 너무 지치고 피곤해 자고 싶은 게 있잖아 저 차를 타고 졸려 이전은 지금 너의 잔인 악기야 온도 많은 문자를 보내보지 난 어떻게 다른 짓을 난리야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니 외로워서 그래 어 여보세요? 어 어디야? 어 지금 가고 있다고 야 신나 근데 이리 와 여기 진짜 나와 대박 형 핵심 줄게 어 그 창문 그 한다고? 심심해서 그래 한다고? 예 하 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짜릿하러와요 이쪽도 가만히 가니당 집중 보스 바벨지 ải 마죠 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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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리더는 고타는 거짓말 그리고 나의 조합 낯선 정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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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장면을 변할 때는 Bierez게 보통 소세지 심심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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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평 고기 고기 악 고기 이상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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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